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들 데리고 베트남 퀴즈 카페를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샤워를 시키고 힘들어서 TV를 보고 있네요 동해 아기들의 TV를 너무 좋아해요 힘들어 여기는 제가 임시로 머물고 있는 숙소고 너무 예쁘죠 용다리도 보이고 저 멀리 바다 산 이런 데 하면 좋겠네 자 코흥 흥 음 오케이 했어? ABC 퀴즈클럽 이렇게 사진 있는데 좋아 보이죠? 오늘 여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 ABC 퀴즈클럽 응? 신발 응 비엣? 응 가자 이맘비 이맘비 이리 와 가서 앉아 신발 신어 안나가고 싶어? 나갈거야 안나갈거야 나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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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갈거야 나갈거야 너 애기잖아 네 가오 형이야 아니야? 아니야 가오가.. 망고가 형이야? 아니 누가 형이야 건빈이가 형이야 건빈이가 형이야 건빈이가 형이야? 응 응 파이팅 엄마 가오다 파이팅 까오다 네 응 형 망고도 손 손 손 응 응 뛰면 안되야 안돼 응 어 기다려 카페 갈거야 말 잘들어야돼 응 자 이리와봐 하나 둘 셋 으이 왜에요? 자 오늘 어디가? 너희가 뒤쪽같아 A B C 키즈 클럽 너희는 A B C 키즈 클럽 A B C 키즈 클럽? 응 자 뭐야? 이쪽 자 망고 다음 손 잡아 어 천천히 천천히 뜯뜯뜯 천천히 어 천천히 어 조심조심 자 기다리 너 새 옷도 어 어 자 자 멈춰 멈춰 자 타 여기가 어디? 여기가 어디? 여기 망고가 해볼게 가 들어가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아빠 여기 앉아야지 응 들어가 더 잘 들어 그래야지 아빠 같이 놀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 망고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아빠 같이 놀아 응 가 위인 가만히 있어 자 한 명씩 가 망고 가 내려 가만히 있어 망고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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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들어가 따라와 따라와 괜찮아 안으로 갈거야 응 공룡 공룡 무서워? 공룡 무서워? 응 가서 만져볼까? 응 네 네 네 customer 생각 무룡 camp 날씨 사람 엄청많네 좋다 소울이 났어? 응 놀아 졸ряд 이리와봐 응 이리와봐 범? 범티? 범고야!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아빠! 아빠 도와줘요! 야 너 그렇게 빨리 도와줘서 되겠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아, 가오디 어디 가요? 아, 가오디 어디 가요? 아, 가오디. 아, 가오디. 여기 가요! 망고도, 가오디. 망고가, 가오디. 망고가. 망고, 저기 가오랑 같이 있어. 기다려. 야, 가오디. 네. 네. 망고 가오 따라가. 네. 네.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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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있으니까... ڈ이 쌀... ڈ이 쌀... ڈ이 쌀... ڈ이 쌀이... ڈ이 쌀... ڈ이 쌀... 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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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가면은 막준 여기 있어 보이네 보이디 망고기 이제 가서오라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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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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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한편 비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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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 there 망고도 일루와 가보임? 망고야 공룡이 엄청 많다 공룡이다 공룡이다 공룡 공룡 앙킬로사우루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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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공룡이야? 너도 공룡이야? 너도 공룡이야? 너도 공룡이야? 너도 공룡이야? 彼氏아! 너도 공룡이야? 너도 공룡이야? 너도 공룡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과자 먹을래? 매워 매워? 매워 매워 망고 공룡 가져와 아빠 공룡 보고싶어 망고 자동차 밀어주고 있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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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